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들이 데려온 무술이라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며느리 생일은 대놓고 쌩가면서 친구 며느리 출산 예정일은 정확히 기억하고 챙기는 시어머니 아 음침한 할머니 이제 아웃시오. 원제, 며느리 생일은 모르고 남의 집 며느리 출산 예정일은 알고 있는 시어머니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근데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 2년차 연애까지 다 포함하면 총 7년 동안 제 생일에 밥 한번 먹은 적 없으면서 반면 당신든 생일은 늘 챙겼죠. 그런 와중에 남의 집 며느리 출산 예정일은 정확히 기억하는 시어머니 이걸 보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지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글 써봅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연애 초반부터 결혼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 서로가 빨리빨리 찾아뵙고 왕래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한테는 참 고마웠던 게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찐 아들처럼 잘해줍니까? 저도 그랬죠. 저 역시 사실 그래요. 평소 애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주변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시부모 당신들 생일이나 어버이나 그리고 명절도 마찬가지 빠진 적 한 번 없이 주문 케이크나 꽃다발, 선물, 식당 예약 등등등 늘 기쁜 마음으로 해줬어요. 뭐 귀찮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그랬는데 배신이야 이건. 지금부터 본문이에요. 지난 연초에 남편과 같이 시댁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제가 우연히 거실에 붙어있는 달력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 생일만 체크가 안되어있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 누구 생일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길래 어 뭐야 하고 별 생각 없이 한 장 한 장 뒤로 넘겨봤는데 아들, 딸, 사위 거기다가 남편, 큰아버지, 가족 생일도 다 적혀있어. 근데 오직 한 사람, 며느리인 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문득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제 생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모여가지고 작은 축하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자각하게 됐어요. 뭐 카톡으로는 축하한다! 보내긴 했죠.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 내 주변과 비교를 하게 되면 끝도 없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서운하고 서글퍼요.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데 치유가 안되는 겁니다. 특히 남편도 네가 예민해! 이렇게 아무렇지 않나 하는 걸 보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이번 주말 시어머니 생일이라 밥 먹자고 하는데 그거 해주고 상처를 받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카톡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사건. 바로 어제 남편 친구네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저희 자녀부부끼리도 다 친한 그런 사이이긴 합니다. 비록 그들보다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들이 애를 낳았다고 우리 4명 가족 단톡에다가 축하한다는 말을 올렸네요. 저희 시부모, 남편, 저 이렇게 4명 있는 톡방입니다. 제일 먼저 시아버지가 말했던 아이고 꽁꽁이네 공주 탄생.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한테도 소식을 전하는 거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 축하한다는 말을 왜 여기다 올리는 걸까요? 축하라는 건 축하를 받는 상대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사람 없는데 이 차로 어머님이 아이고 예정일보다 빨리 나왔네? 이런 소리까지 해요. 아니 단 하나뿐인 당신 며느리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 며느리 출산 예정일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요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카톡 사진이에요. 아이고 꽁꽁이네 공주 탄생 축하축하 3월 16일에 꽁꽁 양식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생신 아이고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네? 예 저도 사진 봤어요. 오케이 어 이거 저희 남편과 공유해서 같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남편과 같이 본다고 하니까 한마디 잡고 갑니다.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인데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내 마누라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본가에 가자는 소리 앞으로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본가는 니 혼자 가고 아내분한테 당신 부모와 관련된 대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당신 부모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아내 위치가 딱 거기니까 당신 부모와 절대 엮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당신 부모들은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 어? 2번 아니 남편은 이걸 보고도 민망하지 않나? 면상이 철면피야 뭐야? 저희 동생 시댁도 이쪽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남편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홍삼 같은 걸 줘도 같이 먹어라! 그 아니라 너희 남편 챙겨 먹여라! 이래서 저희 제보가 부끄럽다며 본인 본가에 쳐들어가서 제대로 한 소리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속이 좁고 못 배운 부모를 둔 게 자식 탓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당신 부인한테 일말의 미안함과 머쓱함? 이런 감정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그게 사람 아닙니까? 3번 개음침한 시모 우리 시모나 하는 짓이 완전히 똑같네. 내가 사원하다 말하면 어이가 네가 예민한 거다! 이딴 소리나 하고 또 여기 또 달력에도 안 적었지만 네 생일은 기억하니까 그런 거다. 이딴 소리하고 남편아 네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네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해야지 이혼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너 이혼당한다. 4번 남편이랑 같이 본다는 게 쓴이 남편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생일 따위 뭐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딱 이따위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죠? 앞으로 시부모 생일은 안 챙겨도 되겠습니다. 그깟 생일 뭐라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축하도 하고 그럴 시간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 며느리가 딸 낳은 것보다 못한 날인데 뭐? 그게 뭐? 뭔 의미가 있어? 5번 사위는 물론이고 큰 집 사람들 생일도 다 적혀있는데 며느리만 없다고? 아니 도대체 며느리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 데려온 종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게다가 이런 와중에 쓴이 남편은 네가 예민한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와 시댕 지 마누라가 대놓고 개무시 당하는 것도 모르고 어우 그지 같다 6번 일단 그 그지 같은 단톡부터 나가세요 아니 쓴이는 그냥 남일 뿐인데 그런 카톡을 왜 보고 앉아있습니까? 7번 이건 생일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른 자식을 낳으라는 아빠가 하는 거죠 자기들은 되게 신세대 시부모라 대놓고 말을 안 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빡치거든 아우씨 아니다 그냥 다 싫으니까 그 단톡에서도 나와 아니 지들끼리만 말하고 주고받고 할 말만 하는 거 뭐 좋다고 박혀있어 나오라고 8번 사위 생일은 적어놓고 며느리 생일은 안 적어놓은 네 부모라는 인간도 참 추접스럽지만 그런 부모한테 며느리 생일도 좀 챙겨줘라 이런 말 한마디 못한 너도 등신 쪼다라고 하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6일 전입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그걸 보고 민망했는지 아니다 그냥 앉아서 쉬어라 이랍니다 이거 잠깐 같이 해서 수육 삶아가지고 같이 밥 먹자 이런 거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로 아웃폭기 김장만 하고 바로 귀가했어요 거기도 뭣도 없더라고 두 번째 결혼식 당일 신부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당신 딸 칭찬하기 바쁩니다 저랑 동시에 나온 시노이한테 아이고 누가 보면 네가 신분 줄 알겠다 이딴 소리하는데 이건 진짜 안 이치네요 댓글 보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이 늦은 밤 잠도 안 오고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이런 거지같은 대접을 받고 계속 살아야 하나 싶고 근데 티는 못 내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쪽팔리고 정말 허무합니다 여하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꼭 후기 들고 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러게 처음부터 그랬는데 도대체 왜 결혼을 했어요 2번 와 미친 결혼 며칠 앞둔 신부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승희 바보야? 그때라도 멈췄어야지 아휴 참 답답하다 진짜 3번 곱게 키운 내 딸내미가 저런 거지같은 짓구석에 시집가가지고 개무시당하는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네 뭐합니까? 지금 당장 니네 부모님한테 알리고 뒤집어 엎어야지 뭐하는 거야? 4번 뭐야 이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여자인가? 아니 가는게 있으면 당연히 오는게 있는거고 그런걸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지 후구야무야 아이고 이런거 너희 부모님이 알면 억창이 다 무너지겠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내미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5번 시모가 미친것 맞아 맞는데 솔직히 나는 이 쓴이도 너무 답답하네 나같으면 거기서 바로 어? 어머니 이거 뭐에요? 제 생일은 왜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서 꼽이라도 줬겠다 뭐야? 바보야? 6번 주작을 해도 좋으니까 후기는 부디 사이더러 가지고 오세요 깜깜하네 깜깜해 이거는 며느리 생일을 모르는게 아니죠 그냥 일부러 그런겁니다 말이 안되잖아 아니 며느리 생일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날짜를 근데 거기에 며느리가 빠져있다는거 이걸 모르는게 저는 말이 안된다 보거든요 만약 날짜를 모르면 아들한테 물어서라도 체크를 했어야지 그냥 이건 거기다 단톡에다 저러는거 보면은 그냥 그냥 깔아 뭉개고 애 낳아라 뭐 그런거 같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튼 하 참 남의 집에다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결혼 잘못했네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 이거 그죠? 아무튼 후기는 꼭 사이다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